안녕하세요. 청담동 뷰티샵 메이메이의 헤어 디렉터 조한나입니다. 대충 묶은 것 같지만 더욱 여성스럽고 청초한 여주인공의 헤어.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에 더 집중하세요. 자연스러운 듯 디테일을 살려서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만드는 헤어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. 머리를 묶는 위치와 느슨하게 묶는 것이 포인트. 앞쪽과 위쪽 모발에 페이스라인을 타고 흐르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고 대충 묶는 듯 느슨하게 묶어줍니다. 윗부분과 앞머리 쪽에 웨이브를 만듭니다.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웨이브를 넣어주세요. 아래쪽으로 빗으면서 느슨하게 묶어줍니다.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살 수 있도록 볼륨을 팔려주세요. 자연스럽게 가닥가닥 모발을 빼줍니다. 빠져나오는 머리가 있다면 실핀으로 고정해주세요. 윤기 에센스와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. 고무줄이 보이지 않게 모발 한 가닥을 잡아서 돌려줍니다.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주시고요. 핀으로 끝이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세요. 이렇게 2kg 날씬해 보이는 헤어 포니테일이 완성되었습니다. 될 것 같습니다.